한반도는 과거 수많은 공룡들이 살았던 공룡들의 파라다이스였다고 하는데요. 1억 년 전 한반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과학서제에서는 공룡의 나라 한반도의 저자, 한국공룡연구센터 소장인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허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공룡의 나라 한반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공룡이 많이 살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공룡을 한다면 시대는 우리가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를 부르지 않습니까? 공룡의 가장 많은 시대가 주라기였기 때문에 주라기 공원연 영화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악기가 주로 있는데 거기에는 공룡 그러면 초식공룡하고 육식공룡 나눠집니다. 초식공룡에 주로 조각류, 용광류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조각, 용광류, 육식공룡이 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용구 사우루스라는 먹긴 공룡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로 조각류, 그다음에 육식공룡 소각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코리아 케라톱스라든가 코리아나 사우루스는 조각류고 그다음에 북용구 사우루스는 용광류고 이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공룡 발족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지입니다. 최소한 만 개 이상이 지금 현재 노출된 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룡은 아주 작은, 세계 가장 작은 공룡 발족이 나오지만 그만큼 다양한 공룡이 나온다는 것이 백악기 채우기의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룡이, 다양한 공룡들이 많이 흔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국내 공룡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어디 지역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를 보면 주로 전라도, 경상남도 해안 지역하고 충청도 일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아오 일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공룡 화석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병봉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요 화석지를 한다면 일단은 다섯 군데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전남 해남에 보면 우학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장 정교한 공룡 발자국에다가 세계 최초의 잉룡 발자국 그리고 제일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갈키새를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새 발자국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 보성은 공룡의 산지입니다만 거기는 코리아나 사우루스 같은 공룡 뼈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스프로사우루스는 세계 최초의 가장 큰 도마비의 화석이 나온 곳입니다. 그다음에 화수는 60공룡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주로 60공룡의 속도를 계산했고 세계 처음으로 60공룡은 가속도 이론을 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라는 곳은 다섯 개 섬에서 약 3,800개 나왔고 시대도 한 7천만 년 전인데 공룡 채우기 시대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가장 또 오래된 조각류의 84미터 보잉도 나오는데 또 한 군데는 아무래도 엑스포를 많이 하고 알려진 경남 고성이 또 약 5천 개 발자국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남해라든가 하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산이라든가 심지어 창령 그다음에 경북 우선 같은 데도 최초 공룡 뼈가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공룡 화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룡 발자국들이 막 시원시원하게 찍힌 모습을 보면 여기서 얼마나 질퍽질퍽 뛰어다녔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아기 공룡 둘리만화가 나올 만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는데 그렇습니다. 농담이었고요. 공룡 발자국이 신기한 게 뼈가 1억 년 전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은 그런 질문을 하죠. 예를 들면 현재 공룡이 많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산에도 다 다닐 것이고 바닷가에 다닐 것이고 심지어 아스팔트 위에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 1억 년 전으로 돌아간다 보면 공룡은 당시에는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환경 그대로 우리가 재현해 본다면 공룡도 산 다니면서 자갈도 밟았을 것이고 몰아도 밟았을 것이고 진흥이나 흙도 밟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입자가 큰 그런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걸 밟으면 잘 발자국이 남기 어렵죠. 대신에 진흙인데 진흙도 질퍽질퍽한 그런 진흙이 밟으면 흔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의 진흙을 밟고 그 상태 밟은 다음에 모래나 아니면 화산자가 급격히 덮이고 또 덮이고 하면서 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회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밑에가 물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해지면서 그것이 고화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층층이 보고 있는 층들을 보고 있으면 그게 다 그만큼의 공룡이 발자국이 아니면 다른 화산이 나오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이 나오고 더욱이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 말고 모든 층에 지금 100여 개 층에 이상해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숨어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유산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은 뭐냐면 이것이 파도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괴됐거나 하더라도 계속 지금 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아있는지 참 신기한데요. 공룡의 발자국이나 이빨, 뼈 같은 부분만 보고 공룡의 모습이나 생태환경을 알아낸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룡, 발자국, 뼈 등으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뼈를 발견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티라노사울스다, 베르쉐레프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자국은 거기에 비해서 그들의 생태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두 발로 걸었느냐, 네 발로 걸었느냐 아니면 심지어 뛰어갔느냐, 걸어갔느냐 아니면 속도를 냈느냐, 심지어 이렇게 싸움한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공룡 발자국을 보면 어미 발자국, 새끼 발자국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걸어가는 길이 주로 해안가나 아니면 바닷가나 이런 데 하안가는 주로 어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에 모성애가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공룡 알에도 모성애가 있어요. 그 공룡 알에서 지금 미국 몬테나 같은 데 발견된 게 마이아사우라가 있는데 거기는 공룡 알과 공룡 뼈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숲을 덮어진 그런 식물 하나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룡이 알을 낳고 구의 숲을 덮여서 새끼가 부화되도록 도와준 일종의 인큐비에테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룡은 도마비와 아가가타 다른 파충류와 달리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공룡들의 습성을 발자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공룡 하면 코리아노사우루스 같은 코리아가 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룡말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세계적으로 공룡 연구나 이런 연구가 보통 20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굴되고 해서 한 25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붙이는 공룡 이름으로서 이름의 세 가지가 지금 전 세계 공룡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테라노사와 똑같이 코리아노사우루스에 붙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익룡은 하나 예나미 굴소가 있는데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코리아노사우루스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오리주둥이 공룡이에요. 힙실로포동 같은 종류인데 거기는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위팔뼈하고 견갑골이 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보통 저런 종류들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데 쟤는 이제 네 발로 가면서 뭔가 땅을 이렇게 팠지 않았느냐.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에 나온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가 약간 오리 같은 모습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주둥이 그렇죠. 저기 이제 지금 발견된 곳이 전남 보성에서 공룡할 산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저기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 같은 경우는 시아오 쪽에서 발견됐는데 거기는 이제 약간 방파제 만들면서 떨어진다는 블럭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반신이 많이 없고 하반신이 나왔는데 꼬리뼈에서 이제 골반 구조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신경돌기가 나와가지고 마치 헤엄치고 갔느냐 아니면 그 추진력 때문에 아니면은 뭐 어떤 걸 유구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을 가졌느냐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되고 있고요. 북영구사우루스는 말 그대로 한 15m, 20m 되는 먹긴 공룡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먹긴 공룡이 살았다는 것은 서울부터 이야기했지만 중생대 백악기 때 대부분 많은 나라에도 저 먹긴 공룡이 다 멸종했어요. 그만큼 살기 어려운 환경이 백악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자국도 나오고 뼈가 나온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환경을 대변하는 것이고 많은 공룡이나 익룡이 이쪽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익룡 이름 아까 해나미코노스라는 것이 있는데 날개 젖을 때 해나미코노스가 새로운 공룡의 종으로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공룡들의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익룡도 공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익룡, 공룡, 시조새 이게 모두 다 다른 종류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이 공룡하면 익룡하고 같이 이야기해버리는데 엄밀히만 하면 공룡은 땅 위에 돌아다니는 파충류 익룡은 하늘에 있는 파충류 어룡이나 수작룡은 바다에 있는 파충류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늘에는 익룡이 있었지만 새 조류가 있었거든요. 땅에는 공룡이 있었지만 도마배나 악어가 있었고 바다에는 수작룡, 어룡이 있어서 상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바로 구별한다면, 굳이 구별한다면 이 익룡의 어룡이나 수작룡은 다 파충류에 속하고 우리가 새에는 지금 조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른 종류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익룡의 모양은 지금 깃털이 없고 피부막만 있어요. 마치 박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펴면 여기가 지금 세 개의 발가락이 있고 하나의 마지막 네 번째 발가락이 날개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시면 주인공이 타고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젖었을 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익룡인데 새는 말 그대로 깃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한반도 공룡에 대해서 쭉 들어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공룡 연구의 과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라면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룡이 아직도 지금 제가 하나의 예의만 든다면 전남 보성에서 공룡알 200개를 발굴했는데요. 대부분 바다 밑에서 발굴했어요. 다시 말해서 3km 회환의 절벽에 그대로 뼈와 공룡알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는 후학들의 100년 연구할수록 남겨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연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지금 시조세라 하는 프로오르니스 코리아나라는 걸 발표만 했었지 직접 연구가 아직 진척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시조세 연구라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공룡이 나오면서 공룡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을 내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알리고 해서 한반도 공룡이 전 세계인이 오도록 하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허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